안녕하세요. 전문가 양성 윙스엘 강연의 날개입니다. 저희 9시 힐링 스터디에서는 힐 강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. 저희 스터디에 10회 이상 참석하신 날개님들은 모두 신청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요.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식 수료증도 드릴 예정입니다. 힐 강사님께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. 저희 스터디에서 계속 강의하실 수 있도록 또 온라인 강의 사업에서 조금 더 본인의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도 하실 수 있게 저희 스터디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힐 강사, 옹 강사님들께서 스터디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데요. 힐 강사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스터디에서 10회 이상 무조건 아무나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. 10회 이상 되신 분들은 조건이 되십니다. 옹 강사는요. 온라인 강의 사업 코칭의 준말이에요. 옹 강사. 옹 강사. 온라인 강의 사업 코칭을 수료하신, 스쿨반 수료하신 분들은 옹 강사로 저절로 되시면서 저희 스터디에서도 동일하게 힐 강사님이랑 같이 강사님으로 뿜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힐 강사, 옹 강사님들은 오픈방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고요. 또 계속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홍보하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9시 힐링 스터디 여러분 시간대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로 옮겼어요.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카톡 오픈방이 있습니다. 무료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. 강사를 하고 싶거나 힐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. 아래 카톡 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또 그 밑에 보시면 온강사 온라인 강의 사업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. 줌으로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신청서 꼭 작성하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힐링 스터디가 뭔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요. 마인드, 시니어, 진정한 힐링 프로그램을 무료로 스터디로 하는 거고요. 1주, 3주는 줌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. 2주에는 카톡 모임으로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합니다. 또 매월 마지막 주에는 독서 라방, 유튜브에서 또 모이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누구든지 마음만 계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고요. 친구분들 같이 들어오세요. 자, 그래서 줌 모임 어떻게 어떤 내용인가요?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. 또 커리큘럼도 이렇게 보여드려요. 자, 힐링에 관련된 모든 것들. 이것뿐만 아니라 마인드뿐만 아니라 시니어 관련한 건강, 치매 예방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으니까요. 모두 함께 들어와서 힐링 강사, 힐 강사 도전해보세요. 자, 6월달 플랜도 보여드립니다. 6월달도요. 많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함께 힐 강사로 어떠세요? 놀면 뭐 하니? 9시에 힐링 스터디 안녕